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13 정시미달대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1미만을 기록한 모집단위에 대해 정리합니다. 수능 성적이 도저히 나오지 않거나 3년제 대학 진학 그 자체를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명이 기역니은으로 시작하는 대학이 한 해 정리했습니다. 가야대학교입니다. 경남 김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6명 모집에 경쟁률 0.44대 1, 작업치료학과 18명 모집에 0.61대 1, 스포츠재활복지학부 30명 모집에 0.6대 1. 다음은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리니티 자유대학 무려 410명 모집에 경쟁률 0.5대 1입니다. 다음은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회복지 상담심리학부 18명 모집에 경쟁률 0.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학부 일반전형 80명 모집에 경쟁률 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건양대학교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했습니다. 사이버보안학과 30명 모집에 0.7대 1, 드론기계학과 29명 모집에 0.4대 1, 중등특수교육과 8명 모집에 0.6대 1, 군사학과 남자 24명 모집에 0.3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학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사학과 남자 23명 모집에 경쟁률 0.09대 1, 행정학과 23명 모집에 0.87대 1, 기계공학부 67명 모집에 경쟁률 0.61대 1, 전자 SW공학과 23명 모집에 0.3대 1, 관광학부 30명 모집에 0.93대 1, 재난안전건설학과 21명 모집에 0.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경동대학교입니다. 군사학과 11명 모집에 0.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지방거점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환경상림과학부 융복합전공 13명 모집에 경쟁률 0.85대 1, 민속무용학과 11명 모집에 경쟁률 0.45대 1, 다음은 경일대학교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마트 디자인공학부 26명 모집에 0.4대 1, 철도학부 30명 모집에 0.3대 1, 스마트 라이프대학 99명 모집에 0.3대 1, 항공서비스학과 12명 모집에 0.3대 1, 게임엔터테인먼트학과 6명 모집에 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경일대학교 미달학과 계속 알아봅니다. 콘텐츠디자인학과 12명 모집에 0.3대 1, 응급구조학과 22명 모집에 0.6대 1, 특수군사학과 24명 모집에 0.1대 1, 전기전자에너지학부 28명 모집에 0.2대 1, 스마트 엔지니어링 대학 62명 모집에 0.7대 1, 스마트 스포츠대학 24명 모집에 0.6대 1입니다. 다음은 고신대학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학과 23명 모집에 0.39대 1, 신학과 18명 모집에 0.78대 1, 아동복지학과 23명 모집에 0.39대 1, 디지털영상마케팅학과 19명 모집에 0.16대 1, 언어치료학과 21명 모집에 0.48대 1, 보건환경학부 30명 모집에 0.17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고신대학교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의생명과학과 19명 모집에 0.68대 1, 재활상담학과 25명 모집에 경쟁률 0.08대 1, 융합디자인학과 17명 모집에 0.41대 1, 기독교교육과 15명 모집에 0.47대 1, 식품경량학과 24명 모집에 0.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대학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업치료학과 16명 모집에 0.63대 1, 보건계열 43명 모집에 0.6대 1, 예술계열 31명 모집에 0.97대 1, 인문계열 28명 모집에 0.93대 1, 사회계열 90명 모집에 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경계열 40명 모집에 0.55대 1, 공학계열 113명 모집에 0.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여자대학교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율전공학부 1, 129명 모집에 0.3대 1, 중등특수교육전공 11명 모집에 0.63대 1, 작업치료학과 26명 모집에 0.1대 1, AI융합학과 19명 모집에 0.1대 1, 실내건축디자인학과 13명 모집에 0.3대 1, 영양식품학과 13명 모집에 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여자대학교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자율전공학부 2, 85명 모집에 0.2대 1, 미래융합학부 29명 모집에 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국립입니다. 수학과 21명 모집에 0.8대 1, 물리학과 12명 모집에 0.6대 1, 화학과 15명 모집에 0.5대 1, 조선해양공학과 15명 모집에 0.5대 1, 해양생물자원학과 0.9대 1, 해양산업음성과학기술학부 0.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극동대학교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텔회식조리학과 22명 모집에 0.14대 1, 사회복지학과 20명 모집에 0.4대 1, 특수교육학과 초등전공 23명 모집에 0.7대 1, 군사학과 37명 모집에 0.14대 1, 경찰행정학과 47명 모집에 0.19대 1, 항공안전관리학과 24명 모집에 0.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극동대학교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항공운악학과 21명 모집에 0.62대 1, 헬리코터 UAM 조정학과 26명 모집에 0.08대 1, 항공모빌리티학과 47명 모집에 0.02대 1, 친환경에너지공학과 30명 모집에 0.1대 1, 훅킹보안학과 24명 모집에 0.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극동대학교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작업치료학과 39명 모집에 0.33대 1, 미디어영상학과 13명 모집에 0.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대학교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라마나학부로 통합 모집하며 84명 모집에 0.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대학교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상병리학과 43명 모집, 치기공학과 13명 모집, 치위생학과 18명 모집, 작업치료학과 12명 모집, 경찰후방학과 6명 모집, 산업안전보건학부, 산업경영전공 20명 모집 모두 미달로 공시하였습니다. 김천대학교 미달란학과를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스포츠재활학과 15명 모집, 식품영양학과 9명 모집, 사회복지상담악과 사회복지전공 9명 모집, 사회복지상담악과 상담심리전공 9명, 유학교육학과 5명, 생활체육학과 5명 모두 김천대학교 측에서 구체적인 경쟁률을 제시하지 않고 미달로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대학교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유학교육과 27명 모집 0.1대 1, 초등특수교육과 16명 모집에 0.13대 1, 향장미용학과 16명 모집에 0.38대 1, 식품영양학과 15명 모집에 0.2대 1, 경찰행증학과 20명 모집에 0.3대 1, 호텔조리학과 13명 모집에 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남부대학교 미달란 학과들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응급구조학과 19명 모집에 0.63대 1, 자동차기기공학과 18명 모집에 경쟁률 0.17대 1, 전기공학과 12명 모집에 경쟁률 0.17대 1, 구도경호학과 7명 모집에 경쟁률 0.29대 1을 기록하여 미달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2013 정시모집 미달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영이 기역, 니은으로 시작하는 대학이 한 해 정리하였으며 영상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